어려운 철학책을 한 글자 한 글자 한 문장 한 문장 함께 읽으면서 설명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철학책을 강독해 주는 남자 철강남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존재에 대한 잘못된 선입견 세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엇이었죠? 존재는 보편적이다. 존재는 정의할 수 없다. 존재는 자명한 개념이다. 존재에 대한 이런 논의들을 통해서 우리는 존재를 잘 이해하고 있지 못하고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존재에 대해서 제대로 물을 필요가 있는데요. 하이델건은 과연 어떻게 존재에 대해서 물어야 된다고 하는지 우리가 함께 읽으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함께 읽을 책은 9쪽입니다. 2. 존재에 대한 물음의 형식적 구조 존재의 의미에 대한 물음이 제기되어야 한다. 그것이 하나의 물음, 아니 기초적 물음 바로 그것이라면 그러한 물음은 적합한 통찰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존재의 물음이 하나의 두드러진 물음으로서 통찰될 수 있기 위해서는 물음에는 일반적으로 무엇이 속하는지가 간략하게 밝혀져야 한다. 네 그렇습니다. 존재의 의미에 대해서 물어야 된다고 하이델건가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존재에 대해서 묻는 것은 존재의 물음은 단순하게 하나의 물음이 아니라 모든 물음의 기초적인 물음이라고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앞에서는 우리가 지금까지 존재자를 묻는 방식으로 존재에 대해서 물었으니 존재의 의미를 제대로 확보할 수가 없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는 하이데크가 새롭게 물을 텐데요. 뭐부터 시작할 거냐면 묻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부터 제대로 알고 가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과연 물음이 무엇인지 읽으면서 알아가 보도록 합시다. 물음이란 어느 것이나 하나의 탐구이다. 모든 탐구는 탐구되는 것으로부터 선행적으로 방향을 규정받는다. 물음은 존재자를 그 존재 사실과 존재 상태에 있어서 인식하면서 탐구하는 것이다. 하이데거는 말합니다. 물음은 탐구하는 것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한 발짝 더 나아갔는데요. 물음은 탐구되는 것으로부터 선행적으로 방향을 결정받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더 쉽게 이야기하자면 이미 물음에 답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이 컵에 물이 있습니다. 이 컵에 들어있는 게 물인가요? 라고 물어보았다고 칩시다. 여러분들은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예 물이에요 라고 하죠. 그런데 물음은 자고로 이 컵 안에 물이 있다는 이런 존재 사실로만 가지고 파악되는 것이 아니라고 그래요. 존재 상태도 함께 파악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만약에 열심히 운동을 하고 땀을 많이 흘려서 갈증을 느끼는 사람이 다가와서 이게 물이에요? 라고 말하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음 그것은 물이야 라고 할 수도 있고요. 혹은 어 마셔!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어요. 둘 중 어떻게 대답을 하든지 간에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너의 갈증을 해소해 줄 수 있는 거야 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을 것 같아요. 혹은 저쪽에 불을 지폈는데 그 불이 너무 커져서 지금 빨리 꺼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이거 물이에요? 라고 말하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어 이걸로 빨리 꺼! 이렇게 답하지 않을까요? 다른 상황도 생각해 볼게요. 지금은 과학 실험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연구자가 물어보는 겁니다. 이것은 물이에요? 라고 말하면 네 H2O와 여러 미네랄이 섞여 있는 그런 물일 거예요. 라고 대답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만약에 지금 이것이 꽃집이어서 저 화분에 있는 어떤 식물이 말라 있다면 그거 물이에요? 물음으로써 네 이거 가지고 저 식물에게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대답할 것 같아요. 이것처럼 우리는 보통 묻는다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그 물음에 답을 내놓는다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의미 있게 생각하지 않을지 모르겠는데 하이데거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그 물음에는 모두 그것이 이러저러하게 존재하는 사실과 함께 그 물음을 통하여 원하는 답을 이미 방향 지어져 있고 결정되어 있다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봐도 그렇지 않나요? 저도 지금까지 언제나 물을 때는 원하는 의도를 가지고 물어보지 그냥 정말 아무 이유 없이 묻는 행동은 없었던 것 같아요. 계속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식적 탐구는 물어지고 있는 것을 밝히면서 규정하는 것으로써 연구가 될 수 있다. 물음은 무엇무엇에 대한 물음으로써 물어지는 것을 가지고 있다. 무엇무엇에 대한 물음이란 어떤 방식으로든 무엇무엇에 조회해서 물음을 거는 것이다. 따라서 물음에는 물어지는 것 이외에 물음이 걸리는 것이 속해 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읽은 내용이 바로 제가 앞에서 설명해 드렸던 바로 그거예요. 모든 물음은 이렇게 존재의 사실과 존재의 상태에 입각해서 결정되어 있다고 앞에서 이야기를 했죠. 그러므로 인식적 탐구 우리가 무엇인가를 알아가는 그런 물음은 자구로 내가 알고자 원하는 그것이 있고 그것에 대해서 자꾸 묻고 묻고 또 물으면서 파고들므로써 명확한 이해를 명확한 암을 갖고자 하는 거예요. 모든 물음에는 물어지는 것이 있고 물음이 걸리는 것이 있습니다. 자 내가 이것은 물이야 라고 이렇게 물음을 던질 때는 이렇게 연구를 할 때는 꼭 어떤 대상을 놓고 그 다음에 그렇게 묻는 의미를 밝히고자 하는 것이 있다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예요. 연구적 물음 즉 특수한 이론적 물음에 있어서는 물어지는 것이 규정되고 개념화 되어야 한다. 물어지는 것에는 따라서 본래 지향되는 것 즉 물어서 밝히는 것이 있으며 물음이 여기까지 도달하면 그 목표는 달성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모든 물음은 연구적이에요. 잘 모르는 걸 지금 파악하고 알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 사실과 존재 상태에서 저것을 물음으로써 자명하게 개념화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은 물이야 라고 했을 때 네 이것은 물입니다. 그러므로 빨리 마셔서 당신의 갈증을 해결하세요. 그러므로 빨리 이 물을 가져가서 저 불을 끄세요. 그러므로 빨리 가져가서 연구를 하세요. 그러므로 빨리 가서 저 식물에게 물을 주세요 라고 하는 이 물음의 불례적 의미가 밝힌다면 목표가 완성한 거예요. 물음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했으니 제대로 답을 낸 것과 다름없다고 하이데거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물음을 통하여 밝히려고 하는 것 물음을 통하여 밝혀지는 것이 하이데거는 존재 의미라고 말하고 있어요. 묻는 것 자체는 한 존재자 즉 묻는 자의 태도로써 독자적 존재 성격을 가지고 있다. 물음은 막연한 물음으로써 수행되기도 하고 명시적 문제제기로써 수행되기도 한다. 명시적 문제제기의 특유한 점은 물음이 위에서 말한 물음 자체의 구성적 성격에 따라서 미리 통찰된다는 것이다. 묻는다는 것은 그냥 모든 것들을 다 통달해서 보편적으로 던져지는 그런 물음은 없다고 하이데거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언제나 그 물음 자체가 물음이 행해지는 그런 상태에서 발현되기 때문에 각각 하나의 물음들은 그 나름대로 고유한 자리를 가지고 있다고 독자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하이데거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컵을 보고 그거 물이에요? 라고 막연하게 물어본다고 하더라도 제가 예를 들어 설명했던 것처럼 다양하게 적용되는 다양한 상황에서 각각에 맞춰서 변화되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물음은 그게 비록 막연하게 시작됐다고 하더라도 언제나 독자적입니다. 언제나 고유한 영역이 있어요. 만약에 그런데 우리가 어떤 물음을 구체적으로 던진다고 한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물음이 가지고 있는 이런 구성적 성격에 의해서 미리 통찰되는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이데거가 말하는 물음의 구성적 성격은 물어지는 것, 물음이 걸리는 것, 물어서 밝혀지는 것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 물음의 의미를 잘 이해하고 이 물음의 구성적 성격을 잘 이해하는 사람은 물음을 더 또렷하게 명확하게 던질 수 있겠죠. 혹은 이 물음과 대답이 행해지는 그런 상황이 매우 구체적이어도 물음의 구성적 성격은 매우 잘 드러난다고 이해해도 좋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벌써 물음에 대해서 우리가 평소에 막연하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던지는 물음에 대해서도 하이데거는 지금 깊은 통찰을 주는 것이 느껴지십니까? 계속 저와 함께 이 존재와 시간을 읽으면서 하이데거의 깊은 성찰로 들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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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stou